황혼 쫓아드립니다. 황혼. 아 근데 황혼은 맘먹으면 뭐 금방 나와있어. 나 맘먹고 했다고, 안 나온다고. 갈방. 아 1번님 신호탄 빨빨리 안 던지시네. 오 오빠선 자신감 혼자서 잡고 있겠다. 아니. 와 버렸어. 아 잠깐만. 아 이런. 좀 더. 아. 두둥. 어서오세요. 와 이유로. 아 써있어. 나 나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해준 사람이 몸빵님밖에 없었어. 근데 저는 축하해준다는 게 성의 마음에 전혀 관심이 없어. 어 그게 더 짜증나는데? 약간 그게 그런 주인이야. 이게 뭐지? 이기는 건가? 약간 그런거지. 뭐 어쩌라고 약간 이런거지. 축하해줘야되나? 축하 한번 해주지 뭐. 축하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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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뭐. 계속 찍어. 아 왜 이렇게 몇번을 치는걸 바닥을. 아이디. 저벌치. 쉽게 고민해. 한 1축이면 그냥 풀어낸거지. 안녕하세요. 지구에 여행이 정의 캐릭터가 중요하다. 동생으로 갔네. 정의 매년 보낸다. 진짜 안개가 있어요. 지구에 잠시 기다려. mijn 제한이 지구에 함께 대모님 계정 하나랑 지구에 없을 Digit. 왜 그러는거지? 저것도 같이 놔. 나 혼자 큰다. 3개. 두개 먹고. 지구에 따로 먹고. magari 또 따로 먹고. 지구에 따로 먹어요. 이거 저.. 저걸로 아예 나가실 수도 있겠는데? 아니 아니.. 취미생활.. 취미생활.. 난 쬐버리도 안되지.. 난 두 개정 못하겠어.. 세 개정이네.. 어.. 아우.. 왜 이렇게 뛰냐.. 세 개정해야.. 아니 홀랄님 정화 없어요? 어.. 어.. 저희.. 아니 정화 좀 들고 오시라고.. 정화가 있어? 콜라? 콜라 정화 있어.. 삼진창 누구야? 아.. 나 한번봤는데.. 미안합니다.. 도전가신거야.. 아니 아니 아니.. 아 걸리겠다.. 아이씨.. 니가 데모님이 왜 재미없다고 하는지 알겠어.. 어.. 야 이거.. 본캐로 하기 힘든 캐릭인데.. 걔는 딱 배롬용이야.. 어.. 우리 안 키운게 아니겠지.. 해봐야 안되니까.. 야 그래도 즉발은 되게 많아.. 직발만 있어.. 하즉발이지 뭐.. 근데 나는.. 혼란은 내가 안해봐서 모르겠는데.. 바드는 솔직히 부계정으로 할만하다고 생각해.. 바드는 생각보다 재미없지 않아.. 아우 느려.. 느려가지고 뭐 할 수가 없네.. 갈게 안됐어? 아.. 아.. 들어와서 맞았네.. 아.. 아 오늘 내가 3대카 먹을 수도 있겠는데.. 오르비스 반납하세요 그럼.. 어? 안 돼지.. 말이 씨가 되겄네.. 아 나 진짜.. 안 돼지.. 야 근데.. 너 이 시간에 왜 있어? 어? 어우.. 살려줘.. 살려줘.. 왜 안가해.. 오늘.. 저기 집에 온거 아니였어? 갔다.. 어디갔어.. 응.. 어제 시컷 놀다 갔어.. 웬일이야.. 요새 뜨뜨미지근하다.. 알파 같이 했잖아.. 일해야된다고.. 일하고.. 그러면.. 방이 안 갈게.. 안 갈게.. 질로 하고 있지.. 다 그런 거지 뭐.. 어.. 아 미안.. 나 각인트 선필 끼고 왔구나.. 어쩐 뭐.. 딜이 왜 이런나.. 괜찮아.. 그래도 우리보다 셀텐데 뭐.. 아 뭔가.. 아 뭔가 이상하다 싶었다.. 아이씨.. 아 페이스 바뀌면.. 선빵 때리면.. 되나? 여기선 네가.. 그건 안 되나? 안 될걸요? 안 될걸요? 선필 못 끼고 왔는데.. 아까 큐브 세팅하고 왔어.. 스킬만 바꿨네.. 반격.. 아 어쩐지.. 아이씨.. 선필이랑 못 끼고 왔는데.. 최마증이랑 원화.. 최마증.. 으악.. 아 근데 어차피 지금 얘도 벗고 있어서.. 이거.. 최마증 껴야돼.. 바닥뼈.. ecosччỌ.. mare재 Commarnos outward whole 혁명로 stem 수정 소립 뷔 Q. S. F. Q. I. J. J. 아.. 야 삼데카가 막대카를 이렇게 몰아가는 새로운 무리였지 아 나 진짜 라이크.. 나 진짜 라이카 못 있겠다 빨리 바꿔서 아 바꿨어 아 잠깐만 잠깐만 나 방송 다 켰다 다 보인다 사망 어? 영웅님 사망 영웅님 사망 뭐야 영웅님 사망 그 다음에 내가 사망 그러네? 막대칸은 니가 드셨어요 아 그렇네 막대칸 내가 먹었는데 잠깐만 나 요리 좀 사고 육골 주레랑 저거 뭐 있지? 저거 가싶어 주레 투 가야되는데 오고 주레 일단 나 놀 좀 가야되 놀 좀 온투 다 가야되 형 주레 뭐 가야되요 바람이 형 제목 좀 가시기 힘들어 저거 그치 저거 가야지 버섯커 하나 남았어 썰어? 야 썰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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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썰어ав 썰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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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쉴 썰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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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라색이 느끼 싫어하시게 해 아하 파밍을 하든가 보라색이 무슨 각이야 야 홀라 스킬 트리 니꺼 100끼네 어? 이제 안될거 같은데 그거 아닐거 같애 하하하하하 아니 얼마나 형이 지금 길도 한 사람한테 믿음을 못줬으면 다들 이러겠어 아 야 내가 가긴 하나밖에 안 낀 딜러 버스 타야되냐? 하하하하하 아 본도 안내면서 아 얘 나 호크도 안갔어 지금 아 그럼 저거 타야겠다 하하하하하 그럼 나 호크에 데모닉으로 데모닉으로 아이씨 형 데모닉 가면 데모닉 가도 돼 아이씨 응 가졌어 입장권만 있으면 갈 수 있지 진짜? 사면 되지 입장권만 3개 있어 3개 있어 하하 좋은이네 내가 이걸 왜 점핑을 했는데 대가리로 개선 엄청 때렸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게 점핑하는 게 계속 배럭으로 돌리면은 이득 가요 금방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우 다행이다 아무리 봐도 4월 말까지 4월 말에서 5월까지는 계속 이게 유지될 것 같은데 음 아 나 디리 디리 요리 먹었는데 디리 왜 이렇게 안 나오지 계속 나도 요리 먹었지 테이크 이상한데 아 나 왜 이렇게 늦어 아 나 왜 이렇게 늦어 아 아 아 진짜 이게 아 들어가 여기가 아 아니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? 정화를 갖고 있는 크레스가 와가지고 만능력 아니 지금 누구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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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 옛날에 큐브 헬파티 아니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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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잖아 하하하하 아니 그거 재밌다지다가 지금 내 요리가 몇개가 날라간다고 지금 하하하하 하하하하 맞았는데 나도 나도 맞았어 아 아 뭐야 이거 왜 맞아 웃다가 각성도 하나도 못썼는데 아흫 나? 누가 왔어요? 아니 아니 신었던 데가 던진대 하이달코부터 누구야? 새로 오신 분 아주 낯설어서 그렇죠 이거 하고 내가 항상 7시 반이나 7시에 접속하는데 항상 5명씩 있어 새벽반이 많아 멀찐 뭐야 왜 걸려 뭐야 이렇게 8은 끝난다고? 아직도 모르겠어 어떡하냐 지금 800대에 이제 안 돼! 엣치형이랑 엣치랑 누구지? 마이 멜로디 응 오메 오메 아 뭐야 아 왜 맞아 키란 누나 저거 좀 박힌 것 같아 빠지고 밖으로 오메 오메 아우 뒤로 그렇게 닿나? 안 닿나? 아 애매하게 닿네 아씨 엉덩이 못 잡겠어 여긴가? 오 이런 간판 조심하고 반지 떴다 뭐? 낙지마 낙지마 무당이야? 뭐야? 또라 목걸이 목걸이 야씨 여기서 반지가 나오네 거침없느니 뭐가 떴는데 목걸이는 영원이잖아 아 귀걸이 그만 나와 나 귀걸이 필요한데 이 와중에 조용하신 오빠 선님? 저 탈퇴할게요 캐삭할게요 아니야 그 내가 생각해 봤는데 쟤 지금 구유 안 돼 그래서 악세가 안 나오는거야 지금 구유 안 돼 지금 어 아 아쿠 손결도 나왔어? 어이씨 아쿠 손결 부럽다 왜 이따위지? 내가 반지 넣어야 되는데 빠삼 빼고 다 나왔네? 나도 반지 나왔네 이제 반지 나왔으니까 목걸이 나오고 귀걸이 나오겠네 비랑님 들어오셨네? 아까 인사했을 때 어 아 못해먹겠다 그러니까 그거 파편 바꾸지 말라고 마지막 하나 남을 때까지 40일 뒤에 바꾸라는 소리야? 바꿔 바꿔 나중에 이제 내 말 안 들었다고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거야 혹시 알아? 하나 딱 꼈는데 포텐 터져서 막 줄줄줄줄 근데 아마 똥캐는 바꾸면 아마 똑같은 게 하나 더 나올 거야 아니 선택이야 선택 선택이야 바꾸는 건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고 이거 악세가 그러면 떨구는 게 똑같은 게 또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꾸지 말라는 얘기지 아이 내가 봤을 때는 대원을 버리고 어 다른 캐릭을 하면 어 그게 개가 훨씬 더 빨리 이거 호락세를 맞출 거 같아 아니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지? 나 왜 이렇게 느린 거야 아 진짜 모르겠다 아 귀엽죠? 칼 쿠폰 이번엔 좀 조심 좀 해주세요 아 털락 아 털락 아 어 아 아 아 아 아, 잠깐 어디 가시나요? 게이지가 안 좋아 이리 와 아이씨 어, 아니, 아이씨 멀려있었네 근데, 아야 아야 아, 이리 너무 조용하신데? 아니, 그냥 아무 말도 안하는 것 같은데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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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럼 나갔다 와야겠다 아이씨 스킬받고 귀찮아서 저럴 거면 서폿 왜 데리고 오는 거야? 아이씨 아, 저거 서폿 아니에요, 딜러야 아, 죽겠네 아, 왜 이렇게 맞아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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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vt 아이씨 akakuk 3분만요 네 아 어 네, 좀 빼면 안 될까? 어, 못 나가. 야, 어. 어, 어, 어디로 가야돼, 어디로 가야돼. 못 나가. 이거 왜 이동기, 이동기로 얘는 못 나가? 못 올라갔어. 계속 막혔어. 우리, 데카 없다? 막대카 먹지 않겠어. 잘한지 그만 치세요, 제가. 선생님. 풀피 유지해야 돼. 와, 뒤집 뻔했다. 갈아줘. 어허. 0.3. 어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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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허. 어허허. 0.3. 어허허헣. 어허허헣. 자, 이번에 다 시작해볼까? 몰라. 왜 죽었지? 왜 죽었을까? 왜 죽었을까? 광역기 맞고, 광역기 맞고 죽었겠지 뭐. 아니야. 아, 지금 적당히들 하세요, 선생님들. 어허허헣. 아, 시간. 시간은 금이라고요. 정가를 드시던가 뭘 하시는 겁니다. 이속. 서퍼님, 자꾸 이렇게 하실 거예요, 게임? 형님,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네. 내가 말했잖아요. 저 형 패턴 안. linר,